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부실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선 연기라는 돌파 카드를 던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은 바람직한 부재자 투표가 아니라며 2020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는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문형으로 물음표를 3개나 붙여 질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편 투표가 사기,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지만 대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부정적으로 풀이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1947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73년 만에 최악의 기록으로 집계 발표된 지 15분 후 트윗에 글이 오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각종 악재에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도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우편 투표가 사기라는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연기를 위한 법적 권한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이 대선 패배 두려움에 따른 처사라고 맹공을 이어가며 대선 날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주요 코로나19 수치들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은 그동안 누적된 미 집계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해명했는데요. 결국 감소세가 아닌 다시 평균치를 웃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어제 LA 지역의 주요 코로나19 수치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1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91명을 기록했습니다. 1일 확진자는 4,8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의 기록인 2,708명에 비해 하루 만에 2,000여 명이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지역 내 코로나19 수치들이 폭등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실제 수치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바라 펄에어 보건국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 결과가 지연돼 어제 하루가 아닌 며칠간의 수치가 누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발생한 2,000여 건의 누적 확진 사례를 제외시킨 2,800여 명이 실제 1일 확진자 수로 추산됩니다. 결국 최근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의 평균치인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LA 카운티 내 17세 이하 코로나19 확진과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만 3,000여 명이 17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17세 이하 확진자들은 활동량이 비교적 많은 데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어린 연령층의 확진자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 저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 2분기 성장률이 73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률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당시 돌아서기 시작한 하락폭이 점차 늘어난 것인데 분기별 기록으로는 지난 194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체 거주민의 절반을 넘는 59%가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65%의 소득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폐업 가능한 업체만 전체 업종의 23%가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부채 연체율도 문제입니다. 현재 2.7% 상당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내년까지 최대 6%대로 증가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자금까지 고갈되며 중소기업들의 부채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업체들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분간 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사실상 2분기 성장률 쇼크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는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지난 1982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보다 최악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바이러스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국내 경기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145만 건보다는 낮지만 일주일 전보다 1만 2천 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 24만 9천 건 청구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도 1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넷째 주에 687만 건까지 치솟은 이래 지난주까지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다 최근 2주 사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새벽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파코이마 북쪽 지역에서 오늘 새벽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4시 29분 파코이마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진 발생 이후 오전 6시 48분과 50분 사이 각각 규모 3.8과 2.8, 2.6의 여진이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카운티와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탐사로버 펄시비어랜스를 쏘아올렸습니다. 나사의 다섯 번째 화성탐사로버인 펄시비어랜스는 앞서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됐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50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공공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아틀라스 브이로켓에 실린 펄시비어랜스는 약 3억 마일을 날아가 내년 2월 18일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탐사 임무의 공식 명칭은 Mars 2020 펄시비어랜스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보관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지원에 나섭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뉴저지 거주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임대료 체납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가정당 500달러로 신청자가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일과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된 신청자 심사 과정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신청 방법은요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신청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이메일이나 저희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인회 측은 이미 뉴욕 뉴저지 일원 각 단체에서 배부한 지원금을 받은 한인들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복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는 12개월 동안 유효한 데빗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수혜자에 한해 8월 중순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대선 연기 발언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거의 말을 아껴오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정면으로 비판에 나섰는데요. 과연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편 투표를 확대 장려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키우는 일일까요? 코로나 사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공정선거를 위해서라면 언제까지 투표를 밀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